자 이번 시간에는 html5에 추가된 입력값을 체크하는 기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여러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곳에 이메일을 입력한다든지 이런 식의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악의적으로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유효한지 또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성검사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밸리데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html5에서는 바로 이러한 입력값을 체크하는 것과 관련된 대폭의 기능개선이 있었고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가 없이도 html의 코드만으로도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html5 언더바 폼 언더바 밸리데이션 점 html 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예 그것을 요렇게 html의 기본 코드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폼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액션을 register.php 라고 하는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요기에다가 이제 회원가입을 받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가지 입력 양식들을 제가 입력해 볼게요. input type 텍스트 네임은 id 그럼 요기에 이제 id를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죠. 리로드를 해보면 요렇게 id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자 우리 이전에 배웠던 플레이스 홀더라는 걸 이용해서 id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요 안에 이렇게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input type을 submit으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출 버튼이 나와서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UI가 제출 버튼이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input type 텍스트 네임은 예를 들면 이메일 아 그리고 타입도 이메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메일로 타입을 지정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요기에 입력하는 정보는 자 이 플레이스 홀더도 넣읍시다. 이메일 입력이라고 짧게 넣을게요. 자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즉 타입이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메일을 입력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메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실수로 저의 블로그 주소를 입력했다.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서 제출 버튼이 눌러지질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일종의 폼 밸리데이션 즉 입력 양식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새로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타입의 값이 이메일인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이메일이 아니라면 보시는 것처럼 제출을 막고 사용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통보하는 이러한 기능도 일종의 유효성 체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html5에서 추가된 이 인풋의 타입 값으로 이메일, 뭐 url, 또 뭐가 있나요? 넘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업은 제가 만든 수업 중에서 이 url에 html5의 입력 양식이라는 부분의 영상으로 제가 수업을 마련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제가 그 이메일을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다가 도메인을 입력했으니까 이걸 다시 이메일로 바꾸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서버 쪽으로 전송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는 서버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에게 아이디와 이메일을 받는데 만약에 아이디는 반드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고 이메일을 입력해도 되고 안돼도 되게 하고 싶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는 만약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require라고 하는 속성을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리고 입력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비워두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입력란에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이 메세지가 뜨면서 제출이 아예 되질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egoing이라고 입력했어요. 그리고 이메일은 지금 입력하지 않았고 이메일에 해당되는 태그에는 required라고 하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제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 required라는 것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필수와 옵션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값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 역시 유효성 검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유효성 검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지만 또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패턴이라고 하는 속성이 유효성 검사에 추가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할 때 우리가 지금 required라고 하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제사항을 넣어놨는데 그거 외에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예를 들면 뭐 첫 글자는 알파벳으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숫자로 끝나는 그런 패턴에 어 문자를 사용자가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바로 패턴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자 패턴이라는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패턴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속성 값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자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정규 표현식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은 html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 완전히 다른 문법을 가지고 있는 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이 하는 역할은 어떠한 문자에서 어떠한 패턴을 찾아내서 그 패턴이 그 문자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어렵죠? 자 한번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패턴이라고 하는 이 속성의 속성 값으로는 반드시 정규 표현식이 오는데요.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패턴이라고 하는 속성의 속성 값은 정규 표현식이 온다 라고 웹브라우저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패턴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정규 표현식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 패턴 안에다가 제가 한번 요런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자는 알파벳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대문자로 시작해서 대문자로 끝나고 a b c d e f g h 뭐 이런 식으로 다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a 부터 z 까지 또 대문자 a 부터 z 까지 자 요렇게 여러분이 대괄호로 작성을 대괄호 안에다가 요렇게 어 범위를 지정을 해 주시면 한번 해 볼게요. 요기에다가 숫자를 입력했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형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요기에 있는 이 정규 표현식 에 적혀있는 것이 과 다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a를 입력하고 제출 누르면 제출이 되죠. 대문자 a도 제출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a를 두 개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요청한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왜냐면 요기 있는 것 전체가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것들이 알파벳 한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요기에다가는 우리가 알파벳을 두 개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기에서 이걸 카피해서 또 한번 써주면 자 알파벳을 아무거나 두 개를 입력하면 제출이 됩니다. 그럼 세 개를 입력하면 역시나 제출이 안 돼요. 왜냐면 요기 있는 형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자 정규 표현식 지금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돼요. 왜냐면 정규 표현식 어려운 거기 때문에 아 저게 정규 표현식이구나 아 패턴 안에는 html이 아니라 정규 표현식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번째 첫번째 단어는 아 첫번째 문자는 영어에 알파벳이 들어가야 되고 두번째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을 찍으시면 돼요. 자 정규 표현식에서 점은 어떤 문자곤 상관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거는 알파벳 이란 뜻이고 요것은 어떤 문자 아니 모든 문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a 하고서 모든 문자 중에 하나인 김을 이렇게 입력하면 요것도 바로 요 점에는 부합되는 정보인 거예요.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되죠. 숫자도 됩니다. 하지만 첫번째 글자를 제가 알파벳이 아닌 걸로 입력하면 형식과 일치하지 않죠. 왜냐 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번째 문자는 반드시 알파벳이 오고 두번째부터는 알파벳이건 아니건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요렇게 점을 찍으면 되는데 우리가 점을 하나만 찍었다면 요 뒤에 올 수 있는 다른 문자는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두개를 입력하고 제출 누르면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와요. 왜냐? 우리는 점을 하나만 찍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점 뒤에다가 더하기 를 해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모든 문자가 하나 아니면 그 이상 즉 하나 이상 온다 라는 뜻이 돼요. 요만큼이 아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떠한 문자건 하나 이상 와야 된다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리로드를 하고 요기에다가 1 1 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출이 되죠. 근데 하나만 입력해도 제출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제출이 거절돼요. 왜냐? 요기 있는 것은 어떠한 문자건 하나 이상 와야 된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 특수문자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입력하는 것도 상관없겠죠. 뭐 여기에다가 특수문자 넣고 숫자 넣고 해도 전송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렵죠. 가장 끝에는 반드시 숫자로 끝나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여러분이 듣고 싶다면 이번에도 숫자를 의미하는 0부터 9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기호를 쓰면 됩니다. 자 제가 요렇게 입력하니까 이거는 끝에가 숫자로 안 끝나죠?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송이 안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하면 제 끝에는 숫자가 와야 된다라는 요거에 의해서 제출을 해보면 제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규 표현식이 아니라 이 패턴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주 강력하게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규 표현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정말 유용하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기호가 굉장히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제가 만든 수업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에서 정규 표현식 수업이라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만든 정규 표현식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업을 보시면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쓰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html5에 들어오면서 이 폼을 입력된 데이터를 체크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폭의 개선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뭐 오류가 있으면 여러분이 css를 이용해서 어 그 유효성에 맞지 않는 폼 태그의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제가 다루진 않지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지금 이 폼 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통해서 어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체크하는 것은 전혀 보완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입력하면 안 되는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html 쪽에서 아무리 제한을 걸어도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만 복잡한 테크닉을 쓰면 그냥 전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받는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 쪽에서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서 엄격한 테스트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html이라는 껍데기에서 입력한 정보를 여러분이 신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html에서 폰 밸리데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예.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지 이것을 신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html5에 추가된 이 폰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